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동기부여가 없을 수도 있는데 경기에 대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어준 선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저는 활약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오늘 막은 부분에 대해서도 선수들이 위치를 잘 잡아줘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기 편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딱히 슈팅 때린 선수가 득점왕을 경쟁하든 한 골도 못 넣은 선수들은 저한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상대편 공격수가 슈팅 때린 거를 막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. 업사이드 골 먹었을 때 그 전에 막았던 게 막고 쳐내는 것부터 일단 잘못 쳐낼 거야 제가.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서 따라가서 다이빙이 재차 뜨긴 했는데 그게 손에 막고 들어가는 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그 부분이 제일 기억 남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업사이드 선언된 거 보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이런 질문은 항상 많이 받았거든요. 경쟁은 뭐 경쟁이 있어요. 밖에서 보면은. 근데 저는 경쟁한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저는 배우겠다는 생각을 해요. 뛰겨주시면은 뭐 저는 감사하게 뛰는 거고 안 뛰겨주셔도 저는 동준형이랑 금병을 엄청 응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경쟁한다 이런 거는 좀 제 마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.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두 경기 남았는데 유중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게끔 더 와주셔서 많이 응원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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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